이제 공 paragraph 아이 녀석 커피는 군만둬 사왔어요 한번 하는 소리 치 아빠하고 대화 났는데 고춧가루 잘 보내줄까? 잘 보내줄까? 3,000원이야? 차가? 요즘에는 크기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다 올라와요 이럴때는 2,500원이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끝 모짜렐라 고기 2,000원 고기 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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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사실 겨우 점심은 먹었어? 난 왜 겨우 있을까 그래서 아이는 집이니까 나는 아마도 듣겠지 놀랍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식자 근데 또 친구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가서 그냥 옆에 서있다가 무일만 내고 아유 요새 결혼해서 어떡해 이 사람이 가지 어? 어 깜짝이야 너 왜 도까냐 지금 이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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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지 박스 내놨는데 벌써 가져갔어 뭐 먹을까? 골라봐 가서 먹어 찾아놨어 찾아놨어 그래서 엄마도 이거 안 먹는 거야 이렇게 해서? 이렇게 하면 문자 받아서 15만원 가니까 시 저녁하고 홈페이지에 비교해놨어 다른 것도 맞지? 그냥 할 수 있는 다이너뜸 팍 그런 거 있으면 좀 갖다 주지 이곳이 오늘은 카드 일자로 쌩 가고 가 머리 딱 풀라 바로 가 사장님 판총 맞구만 대안아 너네 아빠 아버님 여기에 허벅지 내년에는 둘이 가서 이렇게 해서 낚시하는 사람은 이거 좋아 그냥 서비스를 해서 내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방학수 되게 크더라 여러분 여러분 여기 낚시하는 사람은 이거 좋아해 그냥 서비스로 해서 기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